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선거인단 270명 이상 확보를 하면서 당선을 확정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쪽에 ETF 유입량을 보시면 10월 말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단기적 고점에서 유입이 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쪽 68K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하는 거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75K, 76K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가 되고 트럼프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권하는 거는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에 하기 때문에 당장 있을 11월 그리고 12월 미국의 금리 결정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상승 사이클을 왜 비트코인 슈퍼 상승 사이클이라고 부르냐 바로 이러한 호재들이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리나 연달아서 금리나를 한다고 하죠. 지금 금리가 5%입니다. 이게 낮아지면은 3% 밑으로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죠. 금리가 낮아지면은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지금 가격 대비 5배, 10배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폭등장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가올 2025년 폭등장이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 3월에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하면서 뉴스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매일같이 코인 시장 기웃거리면서 코인 얘기하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코인 얘기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코인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코인 얘기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이 신고가 갱신을 해주면서 뉴스가 차례차례 나오고 있을 건데 3월장 놓치셨던 분들이 이번 상승장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상승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테마가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AI 반도체의 자율주의, 전기차 이런 테마들입니다. 코인 시장에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혜를 받는 테마 코인들이 있는데요. AI 코인, 그리고 밈코인, 메이저코인, RWA 코인, 금융 관련 코인들이 이번에 200배, 300배 이상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코인장에서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인 경제대국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인 지원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며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뻔하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이전처럼 묶여 있었던 그런 자금들이 다시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인과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라 비트코인은 올해 12만 5천 달러, 125K까지 상승할 강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원과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현재 주식 시장 규모가 코인 시장의 약 20배가 넘는 46조 달러 수준인데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로 상장이 되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2021년 대비 2배가량 상승을 했죠. 미국 인구 절반이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애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미국 주식 시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달러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집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적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는 솔라나 ETN의 스테이킹 보상까지 추가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돼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 같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계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 비자 같은 거대 카드회사, JP모거, 블랙롱,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테슬라, 기아 등 자동차 업체까지 암호화폐와 협업하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따라서 특정 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민코인, RWA 코인,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테마 코인들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책 중에 큰 수혜를 받는 민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천배, 만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20배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친암호화폐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은 100배를 넘어서 천배, 만배까지도 상승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가 넘는 상승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만원에 담아뒀던 시드가 1000배, 만배 이상 상승해 주면서 10억, 100억이 되는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재기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8226-9936으로 숫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제 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버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